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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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크게 한방씩 먹었죠. 오늘도 짬밥 얘기했다가 크게 하시는 거 같고 많은 분들이 제가 까이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사랑을 담아서 김정은 넥서스를 까일 때 좋아했었다로 근데 모르겠다는 별로 없고 일단 세 번째 넥서스를 확인했다는 거에서 오늘도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날씬한 벌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넥서스가 워프되기도 전에 바로 가스를 건설해놨다는 것을 약간 좀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이렇게 가스 채취에 욕심을 부릴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스캔이 달릴 시에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훈 선수의 감각이 좀 곤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아비터를 간다고 했을 때 3 넥서스에서 2가스만 채취를 하더라도 아비터로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템플러도 좀 그런데 3가스는 분명 말씀해주신 대로 캐리어를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과연 빠르게 눈치를 채었을지 일단 탱크만 살짝 한번 전진해보는데 옵제보를 다 봐요. 일단은 상대방의 체제를 보면서 아직까지 폴리피콘을 건설하지는 않고 바로 아둔 지어주면서 이 상태로 바로 캐리어를 캐리어가 아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업을 사전에 해준 걸 보면 스타게이트를 아 역시 캐리어 맞네요. 바로 질러까지만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타이밍상 캐리어를 먼저 누를 경우에 상대방 테란의 타이밍 러시를 막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아둔을 먼저 짓고 바로 질러서 눌러주면서 캐리어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네요. 일찌감치부터 프로토스가 캐리어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거 테란 입장에서는 꽤나 골치 아픈데요. 경기 자체가 프로토스가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멀티는 상당히 수비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서 셔틀 하나 나와서 선멀티에다가 프로바나에 떨고 나서 다른 스타팅에 멀티하게 되면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캐리어 운영을 하다가 테란에게 끌려갈 수가 있는데 이후에 멀티 하더라도 캐리어 다 생산된 이후에 선멀티 정도 지금 테란은 상대방 캐리어 나오는 걸 봐도 치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타이밍이 자꾸 나가게 되면 프로토스가 이겨요. 캐리어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말씀해주신 선멀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맵에서 캐리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선멀티가 결국에는 테란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임영선수가 11시 멀티를 가져가기보다는 선멀티가 확실히 좋아 보여요. 자 문제는 이성훈 선수가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추가 확장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팅이란 스타팅이란 것 자체가 성공을 시킨다면 미네랄 숫자도 더 많고 가량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성훈 선수가 나중에 센터 진출을 할 때 드랍쉽 한기로 11시로 보낸다든지 소수의 벌처로 11시를 흔들어버린다면 분명 윤영태 선수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윤영태 선수는 11시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초중반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크게 건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수비적인 것을 알아챘었고 그래서 이럴 때 벌처 한 번 정도 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벌처가 지금까지 질럭과 드라곤 줄여진 게 유닛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벌처를 지금까지 한 6, 7기 잃어버렸죠.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명태 선수가 11시로 보냈던 것은 어느 정도 일종의 낚시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내놓고 드라곤이 11시 근처에 있어요. 벌처가 11시 쪽에 프로브를 잡으러 오면 그 벌처를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벌처는 12시에 가져왔거든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낚시계 이건 최강자인데요. 대어를 낚였는데요. 대어 낚시와 유용태 선수인데요. 낚시광이죠. 그렇게 되면 월간 낚시 표지에 딱 이렇게 사진인데 유명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유명태 선수가 11시 멀티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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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명태 선수의 캐리어가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캐리어도 나왔고 아무래도 캐럿 하나가 또 완성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수비가 됐고요. 그리고 12시 쪽으로 바로 아 근데 여기 드래곤 하나 있는데요. 아쉽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12시 넥서스였잖아요. 12시 넥서스 먼저 짓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한 분이에요. 아무튼 저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저도요. 그래서 일단은 테란은 그래서 일단은 업그레이드 테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캐리어가 한 6개 정도 쌓여서 언덕기고 그때부터 인터셉트를 흩뿌리게 되면 진짜 테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테란이 진출하는 타이밍에 한번 시간을 끌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캐리어가 더 쌓이기 전에 이상훈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와요. 이 거리가 일단 테란에게는 굉장히 좀 힘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워낙 대각선이라서요. 자 그 사이에 윤형태 선수의 기본 병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정도 일정 시간을 끌게 되면 언덕을 활용해서 캐리어가 컨트롤을 잘해줄 수가 있는 게 신태양의 능선 아 신태양의 제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미래를 바꾸지 마세요. 능선이 망설이 되었어요. 신태양의 능선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끌리게 되면 일단 포토스는 굉장히 일단 좀 마음이 편하죠. 캐리어가 6개 9개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시간은 곧 윤형태의 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프로판기가 이 드라곤 역에서 계속 전쟁을 펼치다 보니까 11시에 넥서스가 있나 라는 생각은 혹시나 하시는 있거든요. 만약 스캔을 안 보려왔으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떡밥을 무느냐 이건데요. 그런데 병력들이 쭉 하고 올라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 병력을 다 잡아준 다음에 한 번 200 병력 꽉 모아서 나갈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윤형 선수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와서는 11시 쪽에 이 병력들이 시간만 끌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확인했어요. 스캔 뿌려서. 그러니까 굳이 그 병력과 싸우지 않죠. 바로 병력 뺍니다. 이성훈 선수. 캐리어를 동원해서 이제는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캐리어 숫자가 쌓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이 템플러가 있기 전까지 골리앗이 어떻게 싸우느냐 골리앗이 최고거든요. 골리앗이 캐리어 하나는 잡았다. 잘 잡았고요. 인강론을. 지상 병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싸웠기 때문에 캐리어는 열심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 일단 기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쭉쭉 몰아붙여야죠. 거기에 지상 병력으로는 탱크가 다수이기 때문에 드래곤들은 그냥 맞서 못 싸워요. 다크 템플러가 드래곤 언더 캐리어를 버티면서 일곱시적 멀티를 한 번 피해주게 되면 야 근데 바로 포기해버리고 정면 교전 한방이 중요한 거지 여견멀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성훈 선수 다섯시적 커맨드도 완성이 됐거든요. 자원적인 문제는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성훈 선수가 이대로 계속 균형색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대박인데요. 최고 다 녹았어요. 야 이러면 두시멀티에 소수 탱크 보내면서 타격을 주고 쭉 밀고 나가면 프로토스의 앞마당까지 밀 수 있겠는데요. 환상적인 타이밍과 판단 운영, 능력 이야 진짜 이성훈 정말 대박입니다. 자 템플러가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를 이렇게 시즈모드 하구요. 자 충분히 이성훈 선수의 공격 타임을 잡았거든요. 자 어떻게든 캐리어로 넥서스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윤형찬 선수는요. 완벽한 템플러, 사이오니스터, 업그레이드 이전까지 언덕이 위해서 캐리어 험기드 이러버리면 안되면 아 스톰이 적절할 때 떨어지긴 하는데요. 아 근데 탱크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일단 앞마당은 그냥 지벽에 묶어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윤형찬 선수가 여기 캐리어만 컨트롤 할 게 아니라 아웃스 쪽에 있는 병력들이 지금 죽은 병력이에요. 센터로 나와서 저 테란의 추가 병력을 끊어줘야죠. 자 그리고 소수 탱크 보내서 셋이 쪽도 같이 공략하고 있는 이성훈이에요. 네 이야 진짜 이성훈 선수 여기서 인타 세탁과 벌기도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다크 템프로 계속 생산해주면서 시간 벌고 뭐 이렇게 두개 앞마당과 여기 날아가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돈이 없습니다. 자원이 배고파요. 자 캐리어가 캐리어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죠 캐리어가 이미 인터넷도 숫자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 그대로 빈깡통 되는 겁니다. 네 아 얘네들이 정말 윗통당당 해야 되는데 날아다니면 풍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빈깡통 되는 거에 인터넷도 없으면요. 아 멀티 두 군대 날렸어요. 상대방의 노림수 흔들기 위해서 일곱실 공격을 갔는데 그것마저도 우선 넘기는 야 이 여유 네 그렇죠 원래 토스전의 약한 걸로 유명한 선수가 이성훈 선수였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성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 전 번째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마치 11시 쪽에 그 병력들이 테란의 병력들이 11시 쪽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유정태 선수의 그 시간 끌기가 성공하는구나 했는데 그 병력을 무시하고 센터 쪽에서 캐리어 한기 잡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야 역시 공군에서 한 번 기세를 딱 잡으면은 놓지를 않아요. 바로 끝내버려요. 맞습니다. 디펜시브 골리아 그리고 지금 열대는 캐리어에 인터셉터가 전부 다 차이는 상태라면 그나마 좀 골리아셀 대항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인터셉터를 아직도 이제 채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 둘 이래가지고는 테라 병력을 하나 탱크 하나 줄이는데도 하세월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섬멀티를 섬멀티 자원을 가져가고 있는 윤형태 선수에 반해서 다섯이죠. 거기다 다섯이 안맞은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인터셉터는 그걸 모를 것 같거든요. 전체 티타게이트 어파워드 됐고요. 주요 건물들도 다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메카닉을 잘하고 싶은 자 공군으로 입게 해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와 제 선수들이 180도 다 바뀝니다. 공군에 의해서 신병 모집할 때 슬로건으로 걸어야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윤형태 선수는 대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럴 때 가능성이 남으려면 역시 스타팅멀티가 남아있고 그 지역에서 게이트웨이가 지워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2시까지 어느덧 골리아 4개 이러면 완벽하게 마비되는 윤형태예요. 그렇죠. 적절한 섬멀티 4골리아 드랍이네요. 저 지역을 제거하려면 캐리어가 필요한데 캐리어는 여기 본진 수비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요 이기 이성훈이에요. 이성훈의 세레몬이 다른 거 화려하게 안 해도 이런 게 바로 이성훈의 세레몬입니다. 오늘 웅진의 3명의 프로토스들 상대방이 전략과 전선배 여러 가지 것들에 정말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웅진이 포스트 시즌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약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한쪽 라인에서 이렇게 좀 약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그 종족을 배제하고 엔트리 쓰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아직은 그러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웅진 입장에선 계속 좀 보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족 상성과 맵 전적에서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뒤처지는 맵에서 지금 계속 테란들이 승리를 해내고 있다는 게 공군의 에이스가 좀 힘을 받을 상황이고 일단 웅진 스타트 이번 경기 일단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남은 건물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캐리어가 많다는 것은 역시 선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거죠. 질질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캐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윤영태 그림이 분명히 좋았고 캐리어가 일찌같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되겠구나 했습니다만 이야 이성은 정말 칼같은 타이밍 공군의 타이밍으로 밀어붙였어요. 저 정말 빨랐습니다. 그 정말 그 시간대에 한 30초가량이 이성은 원수의 움직임을요. 그냥 리플레이 두 배속으로 이성은 원수는 달렸어요. 이야 진짜 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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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성은 원수가 프로리그 백승 백승 그건 슬 전 죄송합니다. 잠시 까먹었죠. 저도 잠시 까먹었죠. 근데 이성은 원수가 알려졌어요. 프로리그 백승 이성은 원수 정말 오늘 공군의 에이스의 가장 중요한 지금 다섯 번째 세트에 나와서 본인의 진가를 알리면서 프로리그 백승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은 선수가 참 프로리그 백승을 공군의 에이스에서 그리고 프로듀스전에서 달성했다는 것이 이성은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포츠에서 공군의 에이스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 정말 공군의 에이스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팀으로 발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의 에이스의 이 멤버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개척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공군의 에이스가 한 세트 앞서 채로 다섯 번째 세트가 마무리됐고요. 잠시 여섯 번째 세트 과연 이대로 공군이 마무리 짓게 된다면 웅진 오늘 포스트 시즌 확정 못 지어요. 자 웅진이 과연 다시 또 원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여섯 번째 세트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